아무튼 이건데 지금 새벽 6시 인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부터 아 당근님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거 면발이 엄청 세다 이게 님들 당근에 햄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햄이네 햄 더 뭐야 이 찐이 왜 이렇게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음 먹을게요 주문드렸어 다 맛있는데 음 음 이만식 뭐야 옷을 안 튀겨 먹을게요 수지님 고맙습니다 어떡하냐 너무 맛있다 아 드셔보세요 덜 잘렸네요 덜 잘렸네요 팥지니 아까 생각해 고맙습니다 팥갈비 아니구나 밤새웠어요 밤새웠어요 와 시킨 너무 맛있다 님들 이거 보세요 점점 진해지죠 점점 진해지죠 햄도 묻혀가면서 햄도 같이 비벼줘요 짜파게티랑 햄도 여러분들 배고프지 않나요 식사하세요 싸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소울이 형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치야 맛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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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이래서 그런지 너무 잠이 와요 밤을 새면 이런가봐 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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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습니다 숟가락까지 없네 숟가락 삼각김밥을 비벼줘 국물이랑 같이 삼각김밥을 삼각김밥 햄이랑 국물이랑 비벼서 이렇게 오라노소왕 삼각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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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맛있겠다 개 맛있겠다 잠 안자고 이렇게 먹어야 돼 잠 안자고 잠 안자고 잠 안자고 비주얼이 이렇게 생겼어 이건 그냥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짜장밥처럼 정미인님 고도와 요새 정미 안 와 잘 맛있네 이런 거 없어 겉절이 걱정은 없어요 밥맛이 벗겨가지고 아껴먹어야지 입이요 비엔나 게이지 비주얼 왜요 흠흠 흠흠흠 흠흠흠흠 피곤하시겠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거